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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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가 천안에 있다는 마법사들의 학교 호크와트?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뭐지? 이 소리는? 오구! 오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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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해리! 해리! 제발 도와줘! 개니 마법사 터치! 저게 저게 똥개의 새끼! 어흑! 마법의 미 아니었다면 우린 벌써 죽었을 거야 에스테셜 인트가 아닌 에스티에 쓰이길 잘했군 맞어 김법사 반갑다 오늘의 오늘의 방송은 마빈포츠와 마법사의 불어! 어! 이거는 봉순이랑 마덴타가 와나나 집에서 괴색을 먹었을 때 마덴타가 두고 갔던 그 맵찜 모자? 헉? 잠깐만 우린 삼총사잖아 낼 마법사에게 죄송하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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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봤어? 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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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rgg.. 헣.. 이.. 빌어먹을버글들 손주를 내줬구마 헣.. 헤.. 헤.. 마법 움직이는 신분 너희들 알고 있니? 아.. 알죠 너 지금 해로부터 봤어, 안봐? 아, 봤어 내가 보라고 했어, 안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분장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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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못된 범죄를 처지고 있는 아, 해그린도 뭐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간단히 나도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내 이름은 와 리포터 부모님이 없어 나니이??? 아니, 니가 평일세 하하하하 죽었잖아요 어 아니 그 커지게 충실해 맞지 맞지 그래서 양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는데 가족한테 왕태를 당하고 힘없이 당하다가 팡! 보다시피 보줍자는 마법불인 새X들 주먹으로 다 훔쭐낼 왜 주먹으로? 안녕? 난 론 코즐 일한다 평행세계에 내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마리포터의 똥꼴을 여기서 빨아야 될 거 같아 빌어먹을 먹을들 내가 훔쭐를 내 죽구마? 빌어먹을 먹을들 내가 홍콩쭐를 내 죽구마? 지금 누구냐고요? 빌어먹을 먹을 아무튼 우린 케이리포터예요 예요 에고릴라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아니면은 이거 어때? 밖에 나가서 딱 이걸 하고 오면 돼 키리포터는 뭐야 좋은 차인데 코르쉐, 페란이 이런거 substantially 삐척 좋아! 요즘 인스타들은 다이슨 사고다닌다? 이따가 웃음찾기 간단하게 할건데 지낸사람은 호그와트각이야 마지막이야 셋중에 누가 제일 쌤? 브라운만 믿으라고! 주운 건 드버프인가요? 드버프가 뭔데요? 반증이 괴물있어 헐려 쏘지 마세요! karma 망상이 아니고 에, 오늘은 하리포터니까 주문으로 해줘요 흠 해봐 wingami rom 8 마 keep rise 요Drive 쓰리 수빈니 Toronto 자 그럼은 Turkish wwa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히 고민 상담할 거야. 고민 상담 채팅만 참여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헤르미온이는 어디가고 해그리드가 있어? 내가 얘를 헤르미온으로 출원시켰으면 니들이 화가 나았나? 내가 헤르미온으로 나왔으면 화가 나았나? 개컬릭! 제가 원래 직업이 있는데 하고 싶은 직업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할지 하고 싶은 직업이 뭔지 말을 해! 맞아! 제 본래 직업은 웨폰마스터 요살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네 혹시 마법사로 들어올 생각은 없는가? 이 직업군에도 배틀메이지가 있다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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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건허하고 싶어요. 리핏하기가 뭐야? 나랑 한번 싸워보자. 게이블그 펀치입니다. 좋아! 전력을 당해서 나랑 싸워라. 바로 빨리 외쳐! 게이블그 펀치 느낌표 느낌표 쳐! 먼저 하십시오. 이 때를 노렸어! 리핏트 배추는! 빨리! 늦은 좀 빨리! .. 여우구름 쿠쿠쿠쿠쿠쿠 고우야. 이상한 채팅 3번 치면 무조건 패였어요 이번에 고민이 나와야 돼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논문을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맞짱이 아이디어종 일본어과 고대사요 바진마마시대 어... 싫어 인용? 내가 딱 한마디만 해줘고 남아갈게 이 글쓰기에서는 글에 자극적인 문장이 들어가고 흥미를 이끌면 그 내용을 다 쓸 수 있다고 했어 맞다 첫 분정에 신포이 야메트의 구조사이 다스케떼 너 그 다음에 글을 쓰면 모든 논문이 통한다 던지마 참치 제가 레바트게더에서 야짤 2개 연속으로 넣다 글 작성 금지 먹었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시다 솔로 메이트 솔로 메이트 어 솔로인가 15세까지 동정이었다가 마법사한테 계시지 나 안할래 미안해 미안해 죄송하네 우리가 다 그전형으로 왔어 형이랑 나도 그전형으로 왔어 그럼 이름에 맞게 여자친구 만들게 해줘 동정은 불가능 동정은 불가능 동정은 불가능 동정은 불가능 동정은 불가능 내봐야죠 그 마법사인데 동정은 불가능 네바님이 너무 꼴리는데 어떡하죠 한 번 빼 동정은 불가능 내가 ㅅㅂ 물속성 마법 쓰지 말라고 했지 TJK3765 마법사가 되고 싶어요 여자친구 경험 있나? 아 지금부터 필수적으로 마법사가 되는 방법을 해주게 한 손다비로 보라를 힘껏 쳐 혹시 뭐를 연애의 일반의 간수가 다 없애버려 헥! 제이그란트 호그와트에 입학하고 싶어요 호그와트에 가는 방법은 간단해 보고 있어 날 봐 호그와트에 사람을 맞을 수 있으면 호그와트에 대한 조절을 좋아한다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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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오 오 쉿 오 쉿 히 히 존만라 넌 못 지나간다 신개년 교칙이 인자 넌 못 지나간다 아이 이 이랬어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짜렀어 진짜 갔어! 다 왔어! 엉덩이만 입고싶으면 병에 많이 치면 할로윈인데 고구마 사탕이랑 코딱지 맛 사탕은 언제 먹죠? 아 맞아 페리코트 세계관에는 귀지 맛 사탕이랑 코딱지 맛 사탕이 있어 아 진짜요? 지금 만들 수 있어 먹어볼래? 볼드모트한테 전화좀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여보세요오오오오 볼드모트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마 볼드모트 이 못된 못된 놈 볼드모트 이 대머리 뭘 대머리 머리카락이 없다 일단은 머글스 앱니 내년에 군대가는데 팀점 머글들은 군대를 하는 곳을 가 으으음 sel behind 왜가지 여기 미필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 군대는 사실 터일크바트지 거기 가면은 마법을 배워 고기ared 대마법chest님이 지팡이 한번 휘둘면 산이 옮겨지지 끼야엇 마민돌 마민손 공익인들 군생활이 너무 너무 힘들어유 다 때려치고 싶다 아니 공익들은 여기를 그만 둘 수 있어 겜포 대먼되더만 에잇 이걸 좀 해 주세요 누구? 에잇 아니 누구씨 Joy 에잇 아.. 좀 거기처럼 보이군니까 하냐 왜 leurthing 태도 올래 나때는 말이야 윙툭임 어디가서 망함 두 concurrent Hasta 맞아 이 친구는 0.53 이었다고 평점이 학점이야 학점이야 학점이 내년에 복학 준비를 해야하는데 학생회라서 20학번 둘이 대화하고 있어봐 너희들이 20학번이야? 나는 코 큰 사람이 정말 힘들더라 아니 ㅅㅂ 대학생 다운 얘기하라고 시임생 다운 나는 복학생들 엮기기 싫어 아니 ㅅㅂ 아니 ㅅㅂ 빨리 빨리 똑바로 해 뒤지기 싫으면 나는 솔직히 1,3학번을 이런 사람으로 안 보여 그니까 왜 말 보는지 모르겠어 나도 정말 너무 싫어 꿋꿋한 냄새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코가 크다 맞아 머리도 괜히 치는 색깔하고 어? 너희 20학번 시임생생 아니니? 어? 나 너희들 선배야 방금 와 혹시 대학교에서 모르는 게 있니? 모르는 게 있다면 나에게 물어봐 이 학교에 나만큼 제가 안 아는 사람 없어? 와 진짜 진짜 좋겠다 진짜 상상실에서 혼자 밥 먹고 지낼기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타로 카드 사서 제 친구들이 맨날 저에게 질문하고 그러는데 질문 받는데 사실 꺼무이키로 대충 맞춰서 하는 거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몇 번 맞춰서 친구들이 재능 찾았다고 놀리는데 이걸 밀고 갈지 말지 고민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스타를 한 번 봐주도록 멈춰 양심에 손을 안고 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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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또 멈춰 해봐 멈춰주세요 욕한 일진이 너를 괴롭힐 거다 네가 만약에 착하게 잘한다면 멈추세요 그렇게 해도 넌 망할 것이다 지적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 이봐 너희들도 하나씩 봐줄게 앞으로 월세 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넌 빈곤하게 살아갈 것이다 들고 있는게 월세야 주기 싫은거지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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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씨라고 히히 방wave 원하나의 노베짓을 끝까지 하다보면 이렇게 보면 아래에서 커플해야 하는 줄 자 지금 색깔 보이세요? 아cken 브우우우우.. 선서 그런 사이일 경우 개 똥의 밥을 비먹겠습니다 아니 optimizing 멈춰 멈춰 워 워 워 워 워 워 명배영 대장님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상상가지? 뭔가 그 춤추면서 채팅치고 있을 것 같아 제가 하는 짓이 친해질 수 있는 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 전화 한번 놀라와라 어서 답 사줘라 표현자도 회식 안해요? 어휴 회식하려도 되겠다? 아 한 명이 미국 가있구나 아니 어차피 연말에 표현자 회식할 거야 아 진짜요? 어 우리 다니엘은 스카이 프로 하하하하 우리 간단한 외전 게임으로 이거 쓰고 삼각김밥 먹고 오게 하자 편집에서 아 상실 게임? 이제 이렇게 끊기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It's me! 마리오! 안녕하세요 이거 계산해주세요 와 여기 방송한다! 와! 자 여러분 참치 김치 볶음 삼각김밥 와! 아 형 진짜 아 형 있어요 봐봐 진짜 안 돼 야 은별이 살짝 비춰줘봐 뭐하냐 이 찍으라는 거 한 거 아니었어? 네? 사람을 정확해않고 죄송합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하